5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이상대 선수와 오성욱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상대 선수가 오늘 대체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시도 코스타스 선수의 대체선수죠? 그렇죠. 3, 4, 8에 초고 배치. 안정감 있게 진행이 되네요. 네, 앞둘리기로 아주 안정적으로 곱잼의 성공, 이상대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네, 내 공 위치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자, 이 공이 맞고 다음 포지션까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상대 선수, 상대가 없으면 당구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자, 앞둘리기죠. 다음 배치가 괜찮습니다. 네, 완벽하게 치려고 했나요? 네, 성공. 네, 성공. 성공합니다. 지금은 내 공이 붙어 있으니까 뒤를 들어서 보통 두껍게 치는 공인데 그렇게 됐을 때 노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더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그런 키스가 있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아예 근처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어요. 네, 근데 입모양 봐서는 뭔가 좀 약간 걱정을 했나 봐요, 그렇죠? 네, 아슬아슬했죠. 네, 지금. 생각보다 조금 짧게 가면서 불안한 모습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배치들이 그래도... 네, 계속해서 지금 서는데... 이거는 놓치는군요. 맞돌리기로 쇄도했습니다만, 걱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배치기는... 네, 지금 좀 더 아끼지 말고 좀 빨간 공 두께를 평상시보다 더 두껍게 쓰는 장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평범하게 치면 내 공 보내기는 좋지만 그대로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가는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훨씬 더 두껍게 쳤거든요. 그래서 두껍게 친만큼 좀 밀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한, 두껍게 마친 후 한 번은 곧 맞지 않던 실제 선지가 없는데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XSK 선수들이 오늘 예정하는 첫 kelp에서 총 4세트는 그렇게 이제 뱅크샷을 아주 요긴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잘 읽은 거죠? 2 대 2 동점. 자, 오성욱 선수가 이제 안경을 벗은 모습을 첫번째는 뭐라고 봐도 준비했습니다 you. 뭔가 뭔가 manifest한거 같습니다. red pearl dagen간에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건 사랑은충 wooöm에서도 염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원하alled합니다. 안경을 쓰고 당구 선수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죠. 리버스 공격. 네, 놓쳤습니다. 리버스 공격. 리버스 공격. 리버스 공격. 리버스 공격. 안경 벗고 좋은 시력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자세에서 유리한 점도 굉장히 많죠. 특히 안경 흘러내릴 때에는 정말 참 불편한데요. 안경 태에 걸려서 시선이 많이 가리게 됐죠. 자, 빨간 머리의 오른쪽 옆 돌리기.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내 몫을 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리고 개인전은 승패, 결과를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이게 팀 리그잖아요. 팀에 누가 안 되려고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내가 지면 전체가 지는 것 같고. 여기서 내가 이기면 이길 수 있다는 느낌.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상반되는 느낌인 것 같지만 똑같이 부담스럽죠. 그럼요. 앞 돌리기 시던데. 네, 조금 멀리 보내서 직접 변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스 시작. 4 대 2로 앞서갑니다. 자, 이 공이 조금 올라와서 앞 돌리기 길게 칠 수 있는 각을 만들어줬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짧게 공략하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맞추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앞 돌리기로 가죠. 네. 각으로 표현한다면 뭐 30각 그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좋아요. 네. 자, 3 대 0의 상황에서 지금 한 세트를 따내고. 자, 절대 질 수 없다는 그런 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승부는 모르죠.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또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자, 이제는 뭐 연속에서 단식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잘 끌었어요. 옆 돌리기. 자, 이게 안 굴러서 안 맞습니까? 자, 테이블에 닿기만 하면 되죠. 닿기만 하면 되죠. 완벽하게 회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에 닿기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회전 타고 특점이 되는 장면인데요. 두껍게 회전을 많이 걸어서. 그렇죠. 불안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 상태에서 당점을 조금 높인 상태에서 변화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순수하게 끌어치기로 성공을 시킨 장면이었습니다. 자, 멀리 장 쿠션에 붙어있는 흰 볼을 겨냥을 했습니다. 와, 섬세한 두께. 아, 아깝네요. 아, 아깝네요. 6 대 1을 앞서가는 오성욱. 자, 이상대 선수에게도 찬스가 왔어요. 편하게 칠 수 있는 공 하나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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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욱 선수는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내가 지면 매치를 내주는 상황이고. 이상대 선수는 내가 이기면 매치를 이길 수 있는 상황. 똑같은 부담. 자, 스타일 생각하지 말고 시원하게 일단 하나 쳐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양이에요. 네. 자, 옆돌이기 대회전. 코너에 예쁘게 지금 빨간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고 움직임이 평상시 같지가 않죠. 그렇죠. 항상 이렇습니다. 이상대 선수가 받는, 그러니까. 아, 차라리 초반에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 5세트잖아요. 그렇죠. 잘하면 안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안도가 들었을지. 그 생각하는 순간 몸은 굳습니다. 아우, 빨리 내 순서 안 오나. 이렇게 하고 기다려야죠. 자, 이건 뭐. 지금 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 타임하우스였습니다. 물론 노란 공을 맞춰서 더블 네일로 이제 되돌아오기를 할 수는 있는데, 빨간 공의 위치가 득점이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요. 자, 평상시에 마세도 연습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 좋은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 보통 편안하게 빵 쳐도 포지션 플레이가 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나와버렸거든요. 뭐, 얼마나 이 팀 리그가 힘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이상대 선수가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첫 경기 참 힘들죠. 네. 자, 이거 투뱅크 넣지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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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뇌 점을 주도합니다. 오늘의 자리의 흥력이 있습니다. 신상캬에서 채점은 최고의 흥력입니다. 신상캬을 응시하는 4번이 있습니다. 신상캬이 등록되었죠? 신상캬을 응시하는 인사가 때는 다른링이 있습니다. 신상캬을 응시하는 긴은 그는 훈련된 인사가 있습니다. 전기한 인사가 있습니다. 저는 빨간 곡이 좀만 짧게 서있어도 편하게 칠 수 있는 곡이지만 지금 얇게 치는 거 키스를 빼... 키스를 빼면서 각까지 만드는 그런 얇은 두께가 없어요. 얇게 쳐서 코너까지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목적으로 바꿨네요. 근데 그것도 지금 너무 쿠션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도를 합니다. 거의 제자리에서 살짝인데요. 이러면 짧아요. 꼭 키스는 빠졌지만... 짧죠? 네. 짧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얇게 공략을 해봤습니다. 공포영화를 볼 때 저런 표정 아닌가요? 방금 전에는 공포스러운 장면이었죠. 네. 놀랄만한 장면이었습니다. 오... 이걸 만들어도 되나요? 아... 득점이 안 됐네요. 오... 네. 자... 그렇지만 뭐 공수... 다 잘했죠. 와... 여기서 잘 밀렸는데... 저렇게 회전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최근에 정말 이 상대 선수는 그야말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3번의 대회 모두 8강 이상 올라갔고 결승도 한 차례 있었고. 자, 오상욱 선수의 뱅크샷 시도. 우와, 이것도, 이것도 득점이 안 됐어요. 상대 선수, 이 상대 선수 말고. 다른 반대쪽에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색을 넘치는 장면이겠네요. 아, 그렇죠. 자, 대회전. 다음은 앞둘리기 대회전. 네. 아~~ 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요. 짧은가요. 네, 긴장이 많이 된 상태에서 뭐 지금은 두께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 정도 두께를 써줬다면 회전이 더 빠진 상태거나 오히려 좀 더 뭔가 쿠션에서 반발이 많이 일어나는 스트로크를 해준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회전 준 양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얇게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빨간 검을 시도를 하네요. 미러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미러치기 뭐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보시죠. 아, 약간의 역회전을 주고 미러친 그런 모습이네요. 네, 좋습니다. 역돌리기. 이렇게 해서 오성옥 선수가 이번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세트 포인트에서 멋지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성옥 선수가 2, 3대 선수를 꺾으면서 세트 스코어 3대 2가 됐습니다. 이제 6세트가 정말 흥미로워졌어요. 네, 감사합니다.